대체 왜 그동안 식구들 앞에서 생판 남인 것 처럼 속인겨? 이유가 뭐여? 미안해요, 기철 씨. 배가 너무 고픈데 기철 씨 말고는 떠오르지 않아서요. 머물 때는 있는 겁니까? 하나음료에서 중국산 헛개를 사용했다고 명문일보 기자님께 최초로 제공하셨지 않습니까? 그런 일 없다니까! 봄 팀장은 왜 그런 쓸데없는 일에 나서!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겠어.